모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의 만두소이 언니 만두소예요 만두소 안이 꽉 찼다는 얘기죠 어머나 표정 귀엽고 깜짝하시던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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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나 그럼 강심장에서 신복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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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수선을 원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3, 2, 1, 거기에. 거기에. 뭐야, 뭐야. 거기에.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거기에. 여기가 그룹할 때 이분도 좀 가려주세요. 계속해서 돌아온 우리 까만 콩 이본 씨입니다. 이본 씨.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3, 2, 1, 거기에. 이야. 거기에. 이야. 아름다우시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송대란 형님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3, 2, 1, 거기에. 이야. 이야. 와. 민원이시다, 민원. 와, 잘생겼다. 미국 때. 베이비. 2, 2의 얼음 공주였죠. 3, 2, 1, 거기에. 거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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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너무 귀엽다. 현황 없는 미모입니다. 예은 씨. 예은 씨, 레츠 고. 자, 어떤 모습일이 꿈에 나올지. 3, 2, 1, 거기에. 거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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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swag이네. 두 swag이네, 두 swag이네. 네. 여기까지. 예은 씨입니다. 자, 해눈 씨에 가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3, 2, 1, 거기에. 예쁘다. 여기 cô리아. 아, 제 코리아. 네. 네. 이쁘다. 자, 다음이. 유빈 씨. 유빈 씨의 작곡 꿈에 나오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 2, 1, 성계! 성계! 자 다음은요. 우리 장제인씨입니다. 장제인씨의 이중모습. 아직 공개가 된 적이 없죠. 최초 공개입니다. 3, 2, 1, 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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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귀여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서희씨의 모습. 3, 2, 1, 성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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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인데? 저희가 성계씨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성계씨는 부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나쁜 거. 나쁜 거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자. 어서 한 번 스메시. 3, 2, 1, 공개! 누구야? 누구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이게 맞죠? 이게 뭐야? 흡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좋은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뜯어드려야죠. 3, 2, 1, 공개! 똑같이 맞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세 가지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리고 뒤에 조명이 원더 밑에 있어서 계속 무슨 쇼를 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 분장하신 거예요? 화장법을 소희 씨과 했고 헤어패을 예은 씨과 했고. 아니, 어디 봐 봤어요? 저는 약간 그 헤드위기인 줄 알았어요. 헤드위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여성들한테 말 골이 잘 걷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그런 거 내가 봤어. 처음이겠지, 그런 경험이. 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뭐 앨범 준비하세요? 나 물어봤더니 앨범을 단호하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비기 씨 가는 거 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먼저 가신 거예요? 가는 거 보고 나갔어요. 숨어있다고. 숨어있다고. 숨어있다고? 운동을 계속 숨어서. 숨어서. 그래서 소희 씨는 끝까지 제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시켜봐요. 뭐야, 승희 씨는 다 시켜봐요. 송희 씨는 다 시켜봐요. 운동하면서도. 어떡해, 어떡해.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거 다 봐야, 어떡해. 하하 진짜. 다봐야, 다봐. 잠깐만, 헤이스 끝나고, 잠깐만. 저기 근데 임숙 씨. 네. 오늘 그 뒤에서 이렇게 계속 잡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약간 교회 오빠 같아요? 그렇죠. 머리를 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승기 씨 웃는 모습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빠. 네, 교회 오빠. 승기 오빠 그렇게 좋아요? 뭐야, 갑자기.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잠시만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소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평소에는 이렇게 기대서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여기까지 나와요, 지금. 아까처럼 해보세요, 여기까지. 기도 좀 하고요. 진짜 깜짝 놀라세요. 깜짝 놀라요, 진짜로. 왜요? 진짜 솔직히 얘들이요? 네. 저는 집에 메이크업 재료 다 있어요. 이런 메이크업. 자기가 다 합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로요? 진짜 더 깜짝 놀랄 얘기는 저번 주에 아이라인 문신 상담 받았어요. 진짜요? 진짜요? 요새 자꾸 긴장하다 보니까 네. 섬 정체성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 오빠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 차를 차를. 왜요? 이중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없어요. 저는 2006. 우와. 2,900.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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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화보 시절부터 굉장히 저도 팬이었고 사실 비디오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막 흉내만 내는데. 무슨 춤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죠? 각기 춤이라고 불렀어요. 최초에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김정남 씨 이름을 각정남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사실 사람이 손목이 접히고 팔꿈치가 접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정남 씨는 여기랑 여기랑 한 번 더 접힌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맞아. 최초호 사이에서. 뭐가 어떤 일이 있나요? 뭐가 하나 있다. 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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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гulet! 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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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omeschool 폴리. illomoreal. 예은 씨의 저 생생한 현장을 VCR로 준비해왔습니다. 예은 씨의 저 linear 현장을 VCR로 준비해왔습니다. 그거 엉덩이라고 쓰신 거예요? 네? ep that I put that in 엉덩이 닌. 근데 설마 이런 거는 이토리 스트레인지 잘해주면 안 되죠 솔직히.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 우리 엉덩이 쉽게 연락드려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재료조사는 최고야 이 둘이 다. 엉덩이. 정확히 엉덩이라고 썼네요. 엉덩이. 오늘 검색어 1위는 무조건 소위 엉덩이네요.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에요. 둘이 형에서. 춘향전대회에 사희 씨의 아름다운 모습 공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 많이 했네. 아! 아! 술먹은 빛날이에요? 휘영숙 씨죠? 그 전날 양조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한 8년 전이어서. 아니 근데 너무 미인이신데요. 아! 근데 그 미스틱장 출신들은 이름이 독특하세요. 맞아요. 장신자 씨. 장신자 씨. 김영숙 씨. 김영숙 씨 그리고 변다혜 씨. 괜찮아요. 아멘